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튼실 튼실 잘 자라고 있는 질석 삽목 화분을 하나 가져왔어요 잎들 상태가 아주 빤딱빤딱한 것이 뿌리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삽목이들 뿌리 이야기를 해 볼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질석 화분 뽑아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삽목하고 한동안 좀 방치해 두었더니 뿌리가 아주 잘 내려진 것 같은데요 우와 뿌리가 이렇게나 무성하게 뿌리가 얼마나 실하게 났는지 우와 정말 뿌리 너무 많죠 7cm짜리 투명한 질석 삽목 화분인데요 삽수 3개가 꽂혀 있는데 뿌리로 거의 꽉 차 있는 기분이에요 질석이 별로 없고 3개의 뿌리가 아주 아주 실하게 자라 있어요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 서해 시간에 사용하던 두꺼운 붓 있죠 붓글씨 하던 붓 붓글씨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실한 뿌리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삽수 하나 꽂았는데 그냥 한 줄기였는데 이 줄기가 이제 어엿하게 자라서 하나의 제라늄으로 뿌리까지 달린 제라늄으로 새 생명을 얻은 모습이에요 와 제가 질석으로 원래 삽목하는 걸 너무 아주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요 그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뿌리 때문이기도 해요 질석에 삽목을 하면 이렇게 뿌리가 숱이 많게 아주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좀 짧게 뿌리가 나왔을 때 조금 일찍 꺼내서 바로 심어도 좋고요 저처럼 좀 느긋하게 좀 한동안 방치해서 이렇게 키우면 또 뿌리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서 흙에 심었을 때도 안전하게 자리 잡는데 굉장히 쉽게 편하게 자리를 잡거든요 와 뿌리가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이거 삽목이 맞아요 제가 삽목 중에는 아무래도 질석이랑 물꽂이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제일 편하게 하고 있죠 근데 물꽂이 뿌리는요 가닥가닥 길게 자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물꽂이를 하면 뿌리가 가늘고 길게 자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뿌리 자라는 모양새가 생김새가 좀 다른 모습이에요 물론 삽목한 기간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뿌리가 자라는 형태가 이렇게 흙에 삽목한 거랑 물에 삽목한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또 흙에 삽목하는 거 상토삽목도 한동안 정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흙에 삽목한 것도 뿌리를 구경해 볼게요 흙에 삽목한 경우에도 이렇게 뿌리가 소복하게 자라나와서 상토를 흙을 꽉 움켜지게 이렇게 움켜지면서 자라게 되거든요 상토와 질석은 흙의 종류만 다르지 사실 흙 삽목의 한 종류라서 뿌리가 자라는 모습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아주 반가운 얼굴이죠 제가 지난 1월 삽목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살아남아 있는 희무늬 크리스펀들 삽목이에요 드디어 제가 뽑아서 정식을 했어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도 3주를 더 있다가 2월 23일 날 뽑았거든요 시간을 정말 충분히 두었더니 뿌리가 이거 보세요 아우 정말 뿌리 맛집이죠 뿌리가 정말 아주 잘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쑥쑥 뽑아낼 때마다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이 강한 뿌리의 힘이 느껴져서 손맛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요 삽수는 굉장히 작은데 뿌리가 거의 1대1로 너무 잘 자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수북하고 실하고 아주 잘 자라 있어요 이번엔 아주 시간을 충분히 두고 물꼬지한 삽수예요 잎이 너무너무 예쁘죠 엘라리즈 르네예요 물꼬지한 병을 창가에 두었더니요 잎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여기저기 꽃대까지 물고요 아주 물꼬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어요 제가 1월 30일에 물꼬지를 시작해서 지금 한 달 거의 가까이 되었죠 한 달 조금 못 되었는데요 뿌리가 이거 보세요 아휴 할아버지 수염처럼 아주 길게 아주 잘 내려 있어요 물꼬지한 뿌리는요 이렇게 아주 하얗고 예쁜 수염 같아요 질석산목한 뿌리랑 비교해 봐도 뿌리 모양이 딱 다르죠 물꼬지는 수염 같고 길게 자라는 반면에 또 질석이나 흑산목한 이런 삽목이들은 흙을 움켜줘야 하기 때문에 숱이 많아지고 길이도 물꼬지처럼 길어지지는 않아요 삽목의 종류별로 장점들이 있는데요 흑산목이나 질석산목을 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튼튼한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미 흙에 적응해서 자라난 뿌리들은 정식을 했을 때 흙에 적응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삽목법인 거고요 또 물꼬지는 아주 간편하죠 그냥 물에 던져놓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쵸 자리 차지도 덜하고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저도 여차하면 너무 귀찮으면 다 물에 그냥 꽂아놓기만 하는데 물꼬지는요 물에 적응을 해서 자라난 뿌리죠 그래서 물에서 자란 뿌리이기 때문에 흙에 정식을 하게 되면 물에 살던 뿌리가 다시 흙에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정식하고 난 후에도 물 조절을 조금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삽목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식을 하는 시기나 정식하고 나서의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왜 다르게 해야 될까를 이 뿌리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좀 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뿌리가 주인공이 돼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삽목해서 정식한 삽소들은 정식한 후에 물을 충분히 주시고 바로 밝은 자리에 옮겨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꼬지로 뿌리 내린 삽목이들은 흙을 처음 맛보는 거라서 흙삽목이들보다 조금 더 차근차근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가 좋고요 이중화분으로 관리를 해주셔도 좋아요 반대로 흙종류로 삽목한 삽목이들은요 이미 뿌리도 많고 흙맛을 잘 아는 놈들이라서 밝은 자리에서 물이 마르면 다시 물 주고 이런 과정을 두어 번만 해주시면 바로 적응 끝 너무너무 잘 크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첫 정식을 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물을 한 두세 번 받아 먹을 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드디어 이제 얘네들이 정식을 삽목을 성공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꼬지나 삽목을 했을 때 뿌리를 딱 냈어 아 뿌리 나왔다 해서 삽목을 성공한 게 아니라 뿌리 내리는 걸 성공한 후에 이렇게 흙에 심어서 자리를 다 잡은 후가 돼야만 이제 삽목에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것을 삽목이가 아니라 이제 모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체가 된 거예요 하나의 모종을 만들어내기까지 긴 시간과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 같죠 삽수가 생기고 또 흙이나 물이나 질석이나 암튼 지피나 이런 거에 다 삽목을 하고 뿌리가 내리기까지 또 잘 크는지 안 크는지 또 지켜보고 뿌리가 낸 다음에는 또 흙에 심어서 잘 크는지 안 크는지 잘 챙겨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극 정성으로 케어해 주는 덕분에 그렇게 우리는 식구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가지치기를 또 열심히 했더니 삽수들이 또 아주 많이 나왔잖아요 삽수가 나왔으니까 또 저는 열심히 삽목을 해야 하고요 봄 기온엔 몽둥이만 꽂아도 뿌리가 나온다는 우스갯소리도 하니까요 오늘은 재활용하는 상토와 질석에 삽목을 할 거예요 삽수의 줄기가 목질화가 되어 있다면 차근차근하게 물꽂이로 꾸준히 지켜보는 게 저는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꽂이 할 것들 미리 먼저 꽂아놓고요 그리고 연한 초록초록한 줄기는 흙이나 질석 삽목을 하면 아주 뿌리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활용 상토랑 질석을 준비했어요 삽수 상태를 보면서 너는 흙으로 너는 질석으로 너는 물꽂이로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두고 있고요 물론 이름표도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름표를 진짜 열심히 챙기는데 요새 무명이들이 개똥이들이 몇 개 생겼어요 아 이 스티커가 어디로 떨어져 나갔나 봐요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들도 이름표 꼭 잘 챙겨주세요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중에 분갈이하고 나온 흙은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곰팡이가 생겼거나 물렀던 화분 이런 것들은 물론 전 다 버리고요 깨끗한 상태 좋은 흙만 잔뿌리 같은 거 골라내고 잘 말려뒀다가 이렇게 삽목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랄까 약간 무비상토의 개념? 이미 영양분은 다 빨려나간 상토만 남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 상태만으로도 삽목하기엔 굉장히 쓰기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태로 삽목을 하고 또 구근식물 튤립이나 사랑초 이런 거 심을 때도 흙을 재활용해서 쓰기 아주 좋아요 이미 갈색병 하나에는 물꽂이 할 제라늄이 꽂혀 있고요 흙산목이들은 삽목컵에 재활용하는 상토를 담아서 얘네들이 말라있던 흙이기 때문에 미리 저면관수로 이 삽목컵을 담가 놓으시면 조금 있으면 물이 조금 배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삽수를 하나씩 하나씩 콕콕 꽂아주시면 딱 좋아요 예전에는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꽂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자리도 부족할 때도 있고 좀 좁다 할 때는 삽목컵 하나에 흙산목도 막 두 개 세 개씩 막 이렇게 꽂아요 그래 살롬살 중놈 죽이지 살롬은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막 이렇게 꽂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삽수를 꽂거나 아니면은 삽수가 좀 작아서 흔들릴 것 같다 할 때는 이렇게 컵의 가장자리에 딱 붙여서 꽂으면 이렇게 딱 붙여서 꽂으면 지지대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요 또 투명 삽목컵이라서 뿌리가 나왔는지 확인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벽에 딱 붙여서 삽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완전 소중한 삽목일 때 완전 소중하게 이건 꼭 사라줘야 돼 할 때는 막 하나씩 하나씩 지피에 꼽기도 하고요 삽목법은 그래서 꼭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결정해서 해치우는 편이에요 오늘은 봄이니까 왠지 흙이 좀 땡기네요 이렇게 상토 삽목 한 바구니 금세 끝내놓고요 이번엔 질석 삽목이에요 저는 10cm짜리 투명한 화분에 질석을 가득 담아서 질석 삽목을 하고 있어요 삽목할 때는 삽수가 흔들리면 삽목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삽수가 너무 작거나 짧을 때 이럴 때는 특히나 지지대를 대주거나 유핀을 꽂아서 삽수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줘야지만 뿌리가 잘 내려줘요 삽수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지지대나 유핀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삽목한 다음에 물을 꼭 챙겨주세요 삽목한 후에 물을 주어야 질석이 흙이 또 이 삽수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삽수가 더 잘 밀착되도록 흙에도 질석에도 물을 조금씩 주어서 마무리 해주세요 물꽂이 할 때는요 물꽂이한 삽수가 바닥에 닿지 않는 게 좋대요 이 좋지 않은 이물질들이 물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바닥에 닿지 않게 꽂아주는 게 좋다고 하고요 물을 또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대요 사실 저는 귀찮아서 줄어둔 만큼만 그냥 물을 계속 보충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갈아주세요 삽목이들한테는요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가 제일 좋거든요 바람이 잘 통해야 흙이 빨리 마르고요 또 삽수가 물을 걱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뿌리 발근도 더 잘 되고요 흙이 바짝 마르고 물을 다시 주고 이런 과정을 조금 여러 번 반복해야 뿌리가 잘 나오는데 흙이 잘 마르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겠죠 공중뿌리가 붙은 줄기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일주일 정도면 뿌리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 일반 그냥 초록색 줄기 삽목을 했을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주는 있어야 뿌리 확인을 하기가 좀 안전한 것 같아요 날씨 따뜻해지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삽목도 어려워지죠 지금 할 수 있을 때 봄 삽목 많이 많이 누리세요 오늘도 삽목이들 새뿌리로 뿌리 부신 가득 채워갑니다 여러분들도 뿌리 구경 많이 많이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플랜토피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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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